다시 뽑기에 금팔을 쓰지 않고 승리하려면 초반에 치즈 러시도 못한다 현상금이나 세금으로 그러면은 경제카드 가치가 좀 떨어지려나 영능 열심히 찍자 초반에 치즈 러시 못하니까 불안하네 뭔가 해야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군사유닛 두개 같이 잡힐 일 좀 없나 플러스 10 현상금 플러스 10 현상금 블루 갓갓면체 채광 떴죠 아니 근데 돌리기 못할 것 같으면 채광 별로일 것 같아 장창병 장창병 영능은 그냥 쓰자 몹이 네말이라 사냥도 별로 효과가 없네 이 업적도 은근히 빡셀 것 같다 이 업적도 은근히 빡셀 것 같다 집 집 다시 뽑기 시간 줄여주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도서관이나 공장이나 지금의 사냥이 쓸모가 없네 지금의 사냥이 쓸모가 없네 지금의 사냥이 쓸모가 없네 무작위 군사 카드 석궁병 외반들 지도자 레벨 플러스 1 이게 서순이지 태사 어서세요 서순 흥냐 나중에 바쁠 때 무의식적으로 돌려버리는 거 아니야 지도자 레벨 플러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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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6 증가 돈 없어요 저리가요 방어선을 좀 살까 방어선을 좀 살까 리롤 안하니까 뭔가 불안하다 금단증을 세운다 금단증을 세운다 금단증을 세운다 금단증을 세운다 영등 많이 커서 편하네요 전설카드 카드 강화 아이고 목욕탕이냐 연구냐 바자냐 목욕탕 빳다 하겠지 연구도 좋은데 연구도 올릴까 차라리 연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당분간 한 20라운드까지는 영능으로도 충분히 버틸 것 같아서 아이고 이동 안했네 아하 이거 하자 이거 하면은 몹들 더 많이 나와서 돈벌기 더 좋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타격 정파 패치가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7로 올라가던 버그가 있었는데 버그가 있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번식 났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아니 마이너스 12 이렇게 올려놨는데 없어세용 세력소로 골드 볼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이야 축사 안 passed victories IC 성파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물은 소독이다 배치된 군사 유닛들의 공격력 플러스 2 집결이다 집결이 유지가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영능 중첩이 된다고 성파란 무엇인가 하오 선술집 사냥 빨리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저거 사냥 없어진다 안 돼 내 사냥 야 이거 2레벨이야 혹시? 실험실 실험실 장군 영능이 확실히 싸우는데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의사양반 집결의 강화 효과가 되네 골드 마이너스 100% 저 뜰 때가 됐는데 아니 미친 진짜 아니 치즈 강화 좀 구입하네 제발 부탁이니까 연구 연구 진짜 귀신같이 치즈 만들어 가네 치즈 치즈 강화 치즈 강화 치즈 강화 치즈 데리고 좋다 저거 버리자 배를 버려라 무작위 건물 카드 낚시터 반짝이 선술집으로 복제할 거 있나 집결 문의 머신님 반갑습니다 집이나 복제하자 수리 2레벨 번식 없어오용 집 배를 버려라 뒤 업기 리롤불가 업적이니까 축사 뒤 업기를 들고 가자 축사 뒤 업기 축사 뒤 업기 축사 뒤 업기 축사 뒤 업기 축사ün Cartier 축사 축사 근접 유닛만 쓰는 거 기술 카드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밑에 방어선 깔면은 골드 마이너스 100% 나오겠지? 이게 안 뜨네 골드 마이너스 100% 언제 나오냐 응급처치 의사양반이 있어서 필요 없다 천 골드 이내겠습니다 집결로 다 들고 올 수가 없는데 애들 다 못 들고 오면 어떻게 됐지?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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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아 있구나 타노스 당하는 줄 알았네 반짝이 돈 많이 벌어오네요 타노스 당하는 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장 레벨업 한 다음에 선술집으로 광장 2레벨 만들어서 골드 마이너스 100% 뜰 때 됐는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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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네 뜬다 뜬다 무장 하나 더 나왔네 버프 유지된다고 들었어요 감수제 광산 광산 대장간 필요없지 방어선 광장은 연구로 강화를 하자 연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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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fred 돈 많다 아 이제 똥병 대 손절할 때가 왔나 똥병 대 똥비병 치즈 버리자 그냥 대장깐 방어선 아니야 지금 방어선은 아닌 것 같애 뒤 엎기나 빨리 강화됐으면 뒤 엎기가 빨리 강화되야 되는데 선술집 57초 밀린다 근데 리롤 할 수가 없다 치즈 지우고 뒤 엎기 드디어 강화되네요 뒤 엎기 강화되면 이제 좀 번식 주사위 뒤 엎기 강화되면 감싸자 비상사태 아 나 잘못 눌렀네 솟은 있네 ㅋㅋ 이 길 다른 곳에 참기름 분명하게 봉쇄 엎기 시하 그 당은 을 글 할 그 summer 그 building 다 지금 천금화 조언자 제거 의사양반 치워도 되나? 스팀 얼리 액세스입니다 지도자 레벨 2 반란 2 반란 지금 들어오면 질 수가 없어 성전사 필요 없고 대학 대학 가자 얘들아 대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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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좀 강화하고 싶은데 진짜 제 집으로 자 째로 봐 턴식 연구 됐다 광장 강화 됐다 선술집으로 광장 돌리고 광장 짓고 뒤엎기하고 광장 하나 더 올리고 무장 반짝이 올리고 뒤엎고 이제 뒤엎기 절사들 토공 연구 주사위 역는 올리고 올리고 뒤엎고 무장 올리고 올리고 연구 반짝이 집결했다가 다시 올리고 치즈 지우고 잘 되고 있어 시앗을 클릭하면 1카드 목욕탕이다 목욕탕 받다줘 옆에 요새도 괜찮은데 기습 도둑질 아이고 대학 또 나갔네 연구 연구 기다려 봅시다 대학 강화될 수도 있어 용병길도 필요 없네 못벌이네 어디 제발 대학 강화 이거 제발 선생님 이거 이거 어디다 들어갔냐 킹 받네 아 목욕탕이 들어갔네 아 목욕탕이 들어갔네 나이스 빡빡빡빡빡빡빡 튀었고 무장하고 번식 대학이 기술 카드 쓰면은 영는 쿨타임 주로 들어요 연구 고생만 하고 집결 집결 무장 영능 앞서순 했다 영능 먼저 써야 풀타임 도는데 애들 체력 100 넘었다 대학 하나 더 나왔다 대학 미리복제도 되지 어차피 강화는 두개 되는데 대학 미리복제도 되지 정말 이렇게 대학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빤짝이 빤짝이 골드 들어오는거 봐 일단 돈부터 벌자 빤짝이 빤짝이 어디갔냐 빤짝이 어디갔냐 무장 무장 영능 아 서순했다 언제까지 이런 서순을 계속할까 언제까지 이런 서순을 계속할까 선택받은 자 부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지도자 레벨 플러스 1 카드 획득 아 돈이나 주셔 돈으로 주세요 집결 걸고 여기도 좀 나눠주자 아 아라라 아라라 주사위 빤짝이 귀엽기 카드 제거 좀 더 해야되는데 대학 더 짓자 아주 그냥 대학가요 그냥 대학가요 대학가요 영능 번식 무장 주사위 영능 빤짝이 무장 벌써 체력 100 넘었네 이 맛이야 다 덤벼라 스울사이버대학 영능 주사위 무장 주... 와 이거지 그래 이거야 영능 야 벌써 114 찍었다 마 다 덤벼라 이게 내다 진짜 봐 도겸 선수 너가 선수 저 ñ 이 killers 스용als 명투 확장할 때 됐다 선술집 방어선 집결...잠깐만 기술을 2개 써야... 영능이 확실히 초기화가 되니까 칩 짓고 집결하고 무장하고 영능하고 다시 울리고 연구 기다려보자 방어선 강화... 응 안돼 선술집이냐 주사위에 이제 무장까지 올리면 영능 초기화 되니까 영능 한 번 더 쓰고 칩 짓고 집결하고 수리하면 영능 또 돌고 개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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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겠지? 내가 장궁병 쓰는 것도 아니고 보강이나 좀 줬으면 좋겠네 보강이나 좀 줬으면 좋겠네 번식해 번식 번식해 번식 도공 필요 없고 반짝이만 있으면 돈 다 벌 수 있지 주사위 영능 무장 무장 영능 바로 100 넘어버리죠 도공 근데 지금 딱 기술 카드 2개 쓰면은 쿨타임 차니까 대학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무장 영능 무장 번식 영능 아 미쳤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뒤엎기 단짝이 뒤엎기 영능 무장 번식 영능 도공 어어 아니 도공 금 이게 덱이지 연구 집결 영능 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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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들 불 붙으면 다 죽잖아 나 그냥 장궁병 살걸 그랬다 장궁병 갖고 와 도공 도공 집결 갖고 오고 어서오세요 장공병 마렵다 주사위 반짝이 집결 번식 뒤엎기 연구 민다 집결 영능 모장 모장 영능 아 뭐 P200이면은 버티겠지 P200인데 천골 깼습니다 수리 영능 집결 무장 연금 영능 무장 오버타 200달인데 뭐 알았어 잘하겠지 근데 이거 집결로 가져온거 되는거 맞어? 재사용이다 재사용 번식 재사용 집결 야스오 야스오 야스오는 필요 없다 르그 야스오 뒤엎기 반짝이로 간다 뒤엎기 반짝이로 간다 애들이 공격을 못하는 애들이 공격을 못하는 지도자 등략에 재사용 시간 마이너스 30초 좋은데 대학 또 나왔다 그럼 이제 영능은 거의 무한하냐 한 번으로 되나 이제 한 번으로 되나 이제 수도원이 안 나오네 일기술 일기술 일영능 된다 일기술 일영능 가능 이제 뭐 대학도 지워놓을까 ㅋㅋ ㅋㅋ 일기술 일영능 되는데 이제 뭐 대학도 필요없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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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시입니다 집결 영능 무장 영능 무장 영능 전식 영능 개센 뭐가 좀 필요없지 집결을 하나만 쓸까 아니야 집결은 필요해 주사위를 뺄까 연구 뺄까 막상 또 없으면 서운한 카드긴 한데 뒤엎기 훈련 고장 훈련 집결 훈련 반짝이 집결 훈련 주사위 훈련 재사용 훈련 개빡치게 훈련하네 가지마 병영 요새 방어선이랑 요새랑 이렇게 되죠 아니 이러면은 확실히 아깝잖아 그러니까 저거 연구 아 연구 들고 있을걸 그랬다 수도원이다 수도원 좋지 구소나 만들자 연구님 그립습니다 번식 집결 영능 수사위 영능 수리 영능 수리 영능 요새 즐거우니냐 요새 요새 고소 반짝이 집결 영능 재사용 영능 다음 보스전이네 살살 녹는거다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구나 쓰레기같은 고민했구나 수도원 수도원 티업기 술집 훈련 모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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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 훈련 모장 훈련 수리 수리 훈련 개딱시개 훈련하네 개딱시개 훈련하네 개딱시개 훈련하네 개딱시개 훈련하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여기가 거미 맵인가 집결 훈련 수리 훈련 모장 훈련 주사위 훈련 번식 훈련 재사용 훈련 모장 훈련 614 찍었다 체력 체력 532석 풍부 경비병 체력 589 석 궁병 공격력 130 해치웠나 현재 개 체립 거북생 아무것도 못 하죠 스터드 거는 패턴도 있었어 그럼 죽어 민병대 한 대 때리면 140틸 뜨는데 어 없어쇼 어 독고다이까지 한 번에 나이스 독고다이 구두쇠 구두쇠가 되면 독고다이가 된다는 그런 교훈인가 독고다이는 수혼자 없이요 아까 의사양반이 있었는데 해고당했어 쉬었다 대형메달